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댁의 미주 어루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주에 FMC 회의 결과 그리고 파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그리고 주요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강세장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통 증시가 저점에서 20% 이상 상승했을 때를 강세장의 돌입시점이라고 보는 편인데 빅테크 기업들의 초강세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최근 강세장이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기업들의 전체적인 상승이기보다는 몇몇 소수 기업들의 역할이 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예상과 달리 증시는 오히려 올해 초부터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미래의 측은 정말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강세장으로 돌입함에 따라 시장에 있던 부종론은 서저히 감조하고 낙관론이 다시 바닥부터 싹트는 중입니다. 이 지표상으로 아직 증시가 올라갈 구석은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여전히 낙관론은 역대급 바닥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낙관론이 바닥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증시가 좀 더 올라갈 여유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 노출도도 최근 급증하며 역사적 평균 상단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기록에 따르면 노출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 강세장이 한동안 더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낙관적인 생각을 만들게 해주는 자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접 빅스 지수에서는 강세장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최근 증시의 변동성 지표 중 하나인 빅스 지수가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접 빅스 지수가 오래 이어지면 증시가 이 빨간색 선과 같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된 선과 같이 강세장을 보여주면서 우상향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낮은 빅스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며 이번주 한주가 가장 중요한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번주 일정으로 보면 지금 화요일에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전년비 기준,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월비 0.2% 상승, 전년비는 4.1% 상승 예상하고 있으며 드디어 4%대 초반을 보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잘하면 4.0% 또는 3.9%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예측체를 보면 근원 CPI,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전월비 기준 0.4% 전년비 기준 5.2%의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헤드라인 CPI와 다르게 근원 CPI는 여전히 5.2%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어 CPI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7월 FMC에서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확률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6월 FMC에서는 현재 70.1%의 확률로 금리 동결 29.9%의 확률로 0.25% 금리 인상 확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럴 확률은 매우 낮지만 혹시라도 금리를 FMC 회의에서 인상하게 된다면 큰 충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화요일 14일 수요일에 발표가 되며 FMC 회의에서는 지금 현재 예상은 동결이고 제론 파울 연준 의장 기자회의견에서도 제론 파울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약간씩은 증시의 변동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16일 금요일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목요일에는 5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있으며 22 통화 정책 회의에서 0.25%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화요일 CPI 수요일 FMC 회의 그리고 목요일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22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금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BOJ 통화 정책 회의가 있으며 이번 주 한 주를 잘 좀 무난하게 보내는 게 중요해 보이며 이번 주 한 주만 잘 버텨낸다면 증시가 빠지지 않고 큰 폭락 없이 잘 버텨낸다면 강세장에 돌입한 만큼 또 빅스 지수가 낮은 만큼 즉 현재 관심도가 집중된 만큼 미국 주시는 좀 더 우상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화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 수요일 FMC 회의 결과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